음.. 팔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수발 야, 얘 왔다 그럼 우리 화장 좀 고치고 바로 갈게 나왔냐? 왜 이렇게 나졌어? 짠! 야, 예쁘지? 너 핑크색 완전 좋아하잖아 자, 완전 네 거 아니야? 내가 머리 묶어줄게 여기 이렇게 약간 박묶음이 가지고 살짝 올리면 완전 예쁠 것 같아 오케이 기다려봐 됐다 어때 어때? 거울 봐봐 거울 보여주고 어때? 어때? 완전 귀엽지? 너랑 잘 어울려 야, 근데 아까부터 좀 약간 신경 쓰였는데 너 눈이 아까 오늘 이게 맹탕이냐? 원래 눈이 약간 화려했던 것 같은데 눈이 잘 이상하다 눈이 왜 그냥 눈동자가 왜 이렇게 작지? 이상하네 너 여기 오는 길에 약간 빛 같은 거 좀 많이 쐈어? 그러면 동공이 작아진다는데 아, 맞다 동공이랑 눈동자는 다르지 실스 뭐라고? 내가 지금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렌즈를 안 끼고 왔다고? 저 지금 맹탕이니 눈동자왕으로 시부야거리를 하고 오겠다 이거야? 아, 걔하러 가고 다 죽네 진짜 바짝 올려줄게 이 주황색이 하트야 근데 초점이 안 맞는다 어쨌든 여기 하트랑 핑크색이랑 회색이 섞여있어 어 되게 이쁘 어쨌든 이거 껴줄게 눈 크게 떠봐 응 응, 너는 잘 끼니까 어 그다음에 오른쪽 눈 크게 뜨고 됐다 깜빡깜빡 거울 봐봐 어때? 생각보다 하트가 그렇게 눈에 잘 띄진 않아 손톱이 이래가지고 살짝 아플 수도 있는데 괜찮아 됐다 됐다 전화 좀 먹을게 야,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응 지금 출발할 거야 어이, 가자 시부야 놀러 갔는데 거기 편의점에서 이걸 파는 거야 바로 샀지 이거 완전 귀엽잖아 이렇게 생겼대 이거 먹자 너랑 먹으려고 갖고 왔어 한번 먹을게 음 나쁘진 않네 이면 돼 너도 한번 먹을래? 자 음 어때? 그냥 딱 생각하는 맛이지 근데 너는 뭐 없어? 응? 아니, 썸타는 이런 거 없냐고 응? 야, 너 귀 먹었어? 아니, 안 들려? 못 듣는 척 하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나 마침 이게 LED 기기기기 샀는데 눈기 좀 보자 일단 이제 보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스타벅스 헬로키티 진짜 귀엽지? 이거 텀블러에 붙이면 좀 귀엽거든. 그 다음에 이거 헬로키티 도움성? 타코할때 붙이면 좋을 듯? 아냐아냐 아이패드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요즘 귀엽다 하는 펌펌 프린. 이 눈썹부터 스크류브 조시로 빗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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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수술 조금 차가지고 눈썹, 나 컬러 마스카라 할 건데 그때 염색되기 좀 좋게 만들어줄게. 목근의 잔털들을 내가 다 없애줄게. 목근의 잔털, 영원한 잔털, 자막 연결BA Africanifign, 목근의 잔털, 하지만 성인공서의 잔털, 만족하다고, 자막 cause 부족한 경우도 안 좋게opotam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근데 딱 이렇게 날카롭게 뭔지 알지? 색깔 비슷하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너 앞머리 빼고 다녀. 개 이쁜데 진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너 손톱. 손톱 좀 나가. 너 손톱이 왜 끼워졌네? 네일팁 붙이는 걸 까먹고 왔다고? 실화냐? 너 진짜 갸루 맞아? 이거 지난번에 네가 갖고 싶어했던 네일팁이잖아. 날 끼고 왔어가지고. 이거 붙여줄게. 근데 너 다음에도 렌즈 안 끼고 꺼나 네일팁 한번 붙이고 오면은 진짜 같이 안 놀아줄 거야. 알았지? 둘 다. 둘 다. 둘. 둘. 셋.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는 엄지가 이건 너무 크고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해줄게. 사이즈가 사이즈 좀 대보죠. 응, 이거야. 됐다. 두 번째 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엄지부터 꾹 눌러줘야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셋. 세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두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셋. 시마 오른쪽 다시 해줄게. 꾹. 애들이 전화 왔나보다. 됐다. ましょう. 왜 어쩜 시 exam produkt? 잠깐만. 어때, 어때? 진짜? 무슨 맛이죠? 아 여기 스트로베리라고 써도 있네. 그냥 이 상태 머리로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내가 예쁘게 반묶음 해둘게. 일단 머리부터 빗고. 머리가 이게 뭐야 다 안 꼈잖아. 아니 저 쌤 나만 보나봐. 다른 애들 다 나같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 학교 갸루양성학교 아니냐. 쌤들이 공부를 못 가르쳐서 애들이 다 갸루가 되는 걸 어쩌라고. 그냥 머리나 빗어줄게. 머리들 다 상했어. 내 마음이 아프다. 네? 아 쌤. 아 진짜. 이거만 안 돼요. 이거만 안 돼요. 아 쌤 진짜 배고파서 그런데 손님이 간식 주실 거다. 아 진짜 이거는 안 돼요. 니네 뭐라도 좀 해봐. 이거 진짜 모른 척 해 진짜. 개빡치게. 진짜. 선생님 선생님 교무실에 가져가서 뭐 먹으려고 한 거죠. 아니. 어차피 자기들이 교무실 가져가면서 먹을 거 없는 소지죠. 그래. 뭐 이쁜 애들이 제일 눈에 띄는 법이지 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쁜 게 잘못이지. 아 진짜 이쁘서 힘들다.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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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컬 대박이지? ppo. 그치? 이쁘. 대박. 약간 중세시대 사람 느낌 나온다 콜 마지막으로 세팅 좀 해줄게 왜 안나와 오 됐다 미안 너 얼굴에도 튀었네 쌤! 쌤 저 질문 있어요 쌤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언니 약간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타입? 내 취향 이 맛으로 칠 좀 해줄게 이 맛으로 칠 좀 해줄게 이 맛으로 칠 좀 해줄게 그래서 칠 좀 해줄게 어떻게 기다려주지 여기가 진짜 너무 잘해 좀 더 잘해봅시다 일단 이제 섹션을 어떻게 나눌까? 언니! 언니 헤어미스트 써? 향수야? 향수 뭐 써? 언니랑 잘 어울려 아 그 향수 쓰는구나 언니랑 되게 잘 어울린데? 나 그 향수 쓴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 언니랑 잘 어울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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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вр細 긴태도 EST 원 tul système ogo 앞머리가 되게 약간 길고 얼굴이 잘 안 보았는데 지금 좀 자르니까 얼굴이 다 보이거든? 예쁘다. 언니 끝나고 뭐해? 언니가 딱 내 취향이지 뭐야? 좀 언니가 심심하면 내가 데려가서 친구들 소개시켜주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쇼핑하고 그러게. 어때? 아 맞다. 언니 나 전화번호 좀 알려줘. 마스크팩 하는 동안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드릴게요. 프라이머를 발라야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오래가요. 이렇게 먼저 다크서클 부위에 그 다음에 여드름도 살짝 있으셔서 이마 부위에도 발라드리고요. 네. 그리고 잡티는 약간 좀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깔 컨실러를 섞어서 코 부분이랑 목가 주위에도 발라드릴게 좋아요. 이준님 피부가 하얀 편이라 제가 밝은 파운데이션을 갖고 왔어요. 주황색 부분은 손으로 발라드리고 안투덩이 전체 발라드리고요. 발라드리고요. 이 갈색을 살짝 이 끝부분을 중심으로 발라드릴게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점막을 채워드릴게요. 살짝 꼬리 빼주고 이 쪽도 점막을 위에 꼬리 살짝 빼주고 이렇게 하루들은 화장이 진하니까 약간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서 진한 눈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루들은 입술이 중요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무너지지 않는 좋아요. 좋아요. 반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세로로도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언니 너무 예쁘다 진짜. 언니 너무 예뻐요 진짜. 언니 라인 아이디 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제가 다음에도 오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